내 차분 기절할텐데 아이씨.. 아이씨 왜 이래? 아 ... 아 이거 나 뭘 본 거야! 아이씨이 이렇게 본 거야 이거 똥구멍처럼 생겼어 축축축축축 축축축축 축축축 축축축축 축축축축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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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구 아싸 난 방어구 풀장착 으흐흫 으흫 하 액 하아 허어얽 아 으 아 아 아 야아 이 소리가 스피커 안 키우냐 그 정도 서플로는 할수록 와 아따 안죽네 굿굿 이번판 진짜 가능한데? 어때요 여러분? 오랜만에 사이가다 요즘에 디베스는 친절해서도 사이가 유아가? 좋은데? 징 바꾸는 효과 너무 잘 바뀌었다 진짜 바꾸는 맛이 있어 어어어 아우씨 운전할 때 거울 보면 안돼 여러분 큰일납니다 운전중에 한눈팔면 엊그저께 생각난다 엊그저께 병원가는 길에 신호대기하고 있었거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창문 내려가는데 그 여기서 또 언니가 그 이거 위에꺼 내리고 불파우더를 막 얼굴이 그 팩터 두드리는 사람 중 유난히 세게 두드리는 사람들이거든 딱 이렇게 두드리고 있긴 사실 좀 세게 때리면 붓기도 좀 빠지긴 하는데 나도 그렇게 때리긴 해도 뭔가 남의 걸 보고시기가 너무 웃기더라고 보급지우세요 제발요 어디론 쪽으로 가야돼 차라리 한 바퀴 구르는거 나 빼둥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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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차 다시 뒤집고 싶다 키 좀 마냐나 했더니 차를 뒤집어 차고 들어갔어 차 탈 때 노리면 되겠다 모른다 모른다 멈춰 하하 하하 아니 왜 자기장 밖에서 그러고있냐 친구야 잡아도 마음이 안 좋다 부가장 아 에랑겔 재밌는데 전부 다 잘해서 너무 무서워 에랑겔은 뭔가 치킨 먹은 하늘이 낮아서 그런지 맵 중에서 제일 어려워 노란빙 갈래? 어우 쉣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에랑겔 좋아하는 사람들 에랑겔을 오지게 해가지고 다 나보다 잘해 난 다른 맵도 섞어서 해서 분리해 찌잉 치킨 좋다 라이딩 별로 안 맞는 차로 바꿨다 안 할래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어 자 나 날리 어느 집으로 막지? 빨간 집 발소리가 안 들리는데 없나? 읍스 옆집에 또 사람이 또 왔어요 아 12킬 하려면 좀 빡셌네 아 옆집에 막을까 서클이 이쪽으로 있네 난 살짝 이쪽 엔딩 기대해가지고 이쪽으로 온건데 어 둘이 싸우겠다 나도 같이 해 한입만 미쳤다 레전드 으악 아냐 ruckty 가야 한다 짝ело 때려놨으니까 차 타도 돼 정 아 왜 거기서 하지마 아 나 쫓아내지마 아 짜증나 어 잘 치였다 아 멍술 타올 것 같아가지고 아 바보다 바보 오오오오오 12킬 선입금 받은게 있기 때문에 레츠고 이번판은 SR에다가 샷건을 써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사위가 달 찾자 이 건물은 내렸거든요 조금 아 아 아 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삥 까고 푸시해가지고 한 병 딱 까고 왼쪽으로 못나오게 한 다음에 쇼붓바 진짜 깔끔했다 너를 정말 많이 아 찾았다 아 야호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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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너무나 좋아용 딱 저기 파밍하다가 살짝 멈췄을 때 아 이렇게 잡으면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 차가 있긴 한데 차쪽에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가겠어 가다보면 바꿀 만한거 있겠지 아니 삥토바이가 왜 만든거야 어 목옥 줬다 먹을만한데? 아 이게 이토바이였으면 먹을 수 있는건데 산토바이라 너무 느리다 아아 저 올라갈 수 있어? 아 먹고싶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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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나홀 할땐 안 나오고 이 자식 오늘 하루종일 나오는거 봐 근데 이거 보급 왜이렇게 맛이 없지? 뭐 4개밖에 안들었냐? 오 상가방도 없고 키트도 없고 어디 파마스랑 총알이랑 뚝배기랑 쫓기만 들어있던데 진짜 맛대가리 없는 보급이야 맞아 레저또 먹어야 돼 파밍하러 왔나본데? 파밍하러 왔나 우리가 큰일 날 drivers 아뢍하 ㅋㅋ 레더 긋고 아, 레더 차 박혀있는거 있으면 알텐데 아, 아이언이 이거 진짜 아니지 아, 그 앳살로 잡을걸 그랬나? 이거 어떡해 아이언이 ㅋㅋ 아이언이거 아, 저게 뭐야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? 이거 진짜 짜증나 이게 뭐예요? 아 진짜 개어봐요 저게 안보여요 진짜 웃기네 그치? 그 줌 땡겼을 때 그 당황스러움이 아직도 남아있냐? 진짜 너무 어이가 없 아 이거 어떻게 잡냐 바보다 바보 와 50명 살았어 원 이렇게 조그만데 50명 뭐야 50명 레전드 어떻게 풀어볼까 근접전 안하고 싶은데 와 나이스 우리 SR 진짜 기가 막힌다 차를 지키면서? 돌집을 막고 싶은데 3 2 언제 나왔어 와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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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많이 났네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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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내 자리가 돌지? 내 온몸을 내주고 슬슬 들어가야겠다 아싸 내가 먹음 날짜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오른쪽 아래 보고 오자 나이스 쉽게? 보급을 왜 못 잡았지?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잡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갤리온 아 얘랑 빨리 싸움 끝내야 되는데 맞지 않았어 제발 아 아 아 아 한번 버텨줘 아 젠장 이 갤리시키 왜 나한테 온 거야 아 얘를 아까 햇살 압박을 잡았어 이럴 일이 없는데 아 그거 놓친게 크다 한번 아 나 그게 마지막 기회였네 나한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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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해 알 아 아 no 아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.